아까 맘에 안 띄는 건 어쩔 건기 아 어쩔 게 누가 원래 도현이 부릅니다 맘에드 맘에드 그대가 맘에드 당신이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누군가 짓고 다시 가도 되는 게 그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맘에 아주 넌 약속도 어둠 속에서도 내게 그대가 보여요 이 세상에 모든 빛이 가진다 해도 어둠 속에서도 그대 바람에 빛나요 이리 지나고 상자들로 별빛고 상자들로 별빛고 그 얼굴보단 못해요 맘에드 그대가 맘에드 그대가 맘에드 그대가 우정한 안 봐도 그게 다 좋군요 안 들어도 그게 다 좋군요 안 들어도 그게 다 좋군요 맘에드 사람 위에 사람 짱짱은 손쪽이 아직에 넌 짱짱 맞아요 눈이 좋고 내부 좋고 다 흘러와 손발이 아직은 넌 짱짱 맞아요 맘에 들어 그대가 맘에 들어 당신이 아무리 세상이 맑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눈을 씻고 마시다고 내 눈에 그대밖에 보이시가 않아요 내 눈 안에 아직은 안 돼요 눈을 감아봐도 내게 그대가 보여주고 눈을 감아봐도 내게 그대가 맘에 들어 당신이 아무리 세상이 맑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눈을 씻고 마시다고 내 눈에 그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이 아직은 안 돼요 눈을 감아봐도 내게 그대가 손발이 아직은 안 돼요 내 눈이 아직은 안 돼요 눈을 감아봐도 내게 그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